나수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제가 요소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가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지구촌교회의 이 수지 바로 이 자리에서 이동호 목사님 안식년 동안 1년 동안 강단을 섬기면서 잘 지내다가 동안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교회가 몹시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시작할까 할 때 이 요소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질 때 어렵게 시작했던 요소와가 어떻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갈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어렵게 시작하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역사를 어떻게 써갈 것인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요소와를 대하게 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써갈 수 있었을까요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들은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주변도 돌아보게 되고 자기의 능력도 생각하게 되고 또 자기의 욕구도 생각하게 되고 되지만 여러 가지 많은 경우가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또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또 하나님께 싸우라면 싸우고 그리고 쉬라 그러면 쉬고 하나님 말씀 속에 철저히 그들은 순종하며 온전히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난세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또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들이 붙잡은 것은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요소아에게는 특별히 더했습니다 요소아는 두려움으로 장막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맡아야 될 이 중책들 그러나 자기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 때문에 그는 두려워서 장막 밖으로 나오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소아를 찾아왔습니다 요소아야 모세가 참 능력이 있었지 네 모세가 왜 그렇게 능력이 있었지 아니 그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이야 모세와 함께한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고 따라가면 너 길이 형통하게 될 거야 내가 너 길을 반드시 책임지고 내가 약속한 대로 이 백성을 분명히 가난 땅으로 인도할 거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서게 된 겁니다 요소아 입장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모세와 비교할 때 정말 보잘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로얄 패밀리였습니다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이끌면서 이 백성을 이끌기에 최적으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수하의 일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자기가 리더가 될 때 감당할 수 없다는 그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자기가 약하면 자기와 함께한 이 백성들이라도 강하면 좋은데 이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보여주었던 행동과 말에 대해서 성경은 단 두 단어로 요약합니다 불편과 원망했다는 것 이런 불편과 원망하는 사람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는 앞으로 남은 길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40년 이내 건너기를 실패했던 요단강을부터 시작해서 남궁불락의 요새의 여리고성을 건너서 이기고 이 가난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소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의 두려움도 극복하고 환경도 극복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고 그 믿음으로 일어서서 그는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요소아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달게 했던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여리기송을 무너뜨릴 때에 말씀대로 하나님 언약대로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곳에 있는 모든 물건은 요아께 밭이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외투와 그리고 은과 금을 자기 장막 땅 밑에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패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부터 그 원인을 찾아나가는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요소아가 크게 깨닫습니다 한 사람의 죄악이 공동체 전체에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감뿐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재충전되지 않으면 사람은 피로를 따라가게 되고 사람은 자기의 욕구를 따라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데리고 옵니다 길갈로 길갈에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적으로 말씀을 따라 이 강을 건너게 했던 그 흔적인 열두 개의 돌멩이가 그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내일도 전쟁 치료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고민을 했겠습니까 전쟁은 이등이 없습니다 이등하면 죽습니다 내일 오늘 이겼다고 해서 내일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그 돌무더기 앞에 서서 언약을 따라 약속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재충전하지 않으면 아간처럼 피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외투 한 벌이 뭐 큰일입니까 여러분 전쟁 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외투라는 것이 밤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꼭 필요한 옷입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밤에 추위가 얼마나 추운지 이 외투는 꼭 필요한 겁니다 은과 금은 누구든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을 갖겠다고 욕심내는 것을 나무랄 수 없는 것이 그만큼 가치 있고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내 관심과 내 초점이 멀어질 때 우리는 내 피로를 따라가게 되고 내 마음의 인생 기준을 따라가게 되고 환경을 따라가게 되고 내 욕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연약함을 바로 요소와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10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내가 오늘 한 발 한 발 내딛는 내 발이 정말 디뎌야 될 곳을 딛고 있는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잡아야 될 때 하나님 말씀은 바로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며 나로하이금 실족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속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책망이 있습니다 바르게 우르라이금 가야 될 길을 알려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합니다 우르라이금 선한 일을 하기에 훈련시켜주는 놀라운 진리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형제가 기가 막힌 자매를 만났습니다 자기 마음에 너무 듭니다 그런데 한날은 이 자매가 이런 얘기합니다 여보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에 만났던 한 남자가 있는데 내가 그 남자를 딱 1년에 딱 하루만 좀 만나고 오겠다고 364일은 당신을 사랑하고 하루만 이 남자를 사랑하고 내가 오겠다고 그럴 때 여기 허락할 남자분 계십니까? 364일은 나하고 산대요 하루만 간대 그럼 하루도 안 되면 전략을 좀 줄이겠습니다 반나절만 지내다가 오겠다고 할 때도 허락할 남자 있습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마음이 좁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한 시간만 그 남자하고 사랑하고 오겠다고 할 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납 안 할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온전한 사랑을 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원합니다 온전한 헌신을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나라도 힘들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가정도 어렵고 내가 무엇을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 알지 못할 때 여러분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나를 살려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백성이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정체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난 땅에 들어가곤 한 다음 이 여리고성 앞에서 한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한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 몸에 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말라는 정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정말 소유돈 백성이요 온 열방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명을 가진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더라도 군인이 아니고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농부가 아니라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위치와 직업과 상황에 상관없이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백성의 삶을 잊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위해서 이 한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마음의 한례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 바쁜 일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우선순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게 고루키 역임을 받도록 하는 것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의와 히락과 화평의 나라가 내 가정과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직장과 나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하늘의 뜻이 이 땅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밥을 짓더라도 그리고 내가 운전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그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일하는 것이 다릅니다 참 소망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를 깨닫게 될 때 내 삶의 환경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를 깨달을 때 나에게는 어려움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그리고 공고한 사람은 공고한 대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오 나를 보호해 주심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 그 삶이 바로 내가 누구냐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기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오늘 여러분은 분명히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왜 인생이 어려워? 왜 힘들어? 내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려워?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고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만 임하게 만들며 하나님 뜻이 오늘 나를 통해 이 땅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 고룩한 삶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치면서도 군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고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라는 살아가라는 주님의 사명을 따라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떨 때는 지옥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 앞에 길이 끊어진 것처럼 절벽이 나타난 것처럼 두려울 때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으로 내일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사람들 그러나 그들 속에 가졌던 마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오늘 살아야 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 살아갈 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내가 누군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을 다시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서서 걸어갈 때에 여러분 인생의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삶의 의식이었습니다 삶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소와야 이 백성들에게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6월절 절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급할 때 열 번째 재앙의 마지막 재앙 이 예굽의 모든 막것이 죽게 되는 그 대가를 치르고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가 아홉 번까지 모든 재앙을 퍼부어도 바로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열 번째 피해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급하게 됐습니다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을 지키고 이 역사를 기억할 때 사람들 마음속에 찾아오는 마음이 뭘까요? 우리는 노예였지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이 예굽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지 아무래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했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정말 전적으로 우리는 노력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세를 보내서 우리를 예굽에서 출애급시켰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어렵고 힘든 길으로 버리기 쉬운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하는 그 광야 길을 하나님께서는 물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겠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바로 그 피해 대가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 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이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뭘까? 나를 통해 기대하시는 것이 뭘까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의식을 이 6월절을 통해서 갖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바울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예배소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대단한 지식과 실력을 가지고 높은 지혜과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 많죠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희망이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바울, 석학이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우리들에게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희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이미 죽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비와 국률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총과 사랑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도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제한이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노예였다고 나에게 희망이 없었다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요? 그렇지 나라는 존재는 별 볼일 없는 존재지 그렇게 생각할 때 뭘까요?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세상적으로 대단해 보여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본질을 볼 때 나는 죄인이지 나에게는 희망이 있었지 영원한 형벌밖에 없는 나였지 생각할 때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죄인이 뭐 교만할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당당한 사람 감옥 들어가 보세요 이래가지고 고개 숙이고 오잖아요 그 당당함이 다 어디로 갔나요? 죄인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겸손함, 죄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인을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무슨 생각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속에 갖고 있는 마음은 뭘까요? 감사합니다, 감사 그리고 죄인된 나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을 통해 나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 왜 나 같은 것을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 나도 포기한 나를 그 하나님은 포기치 않고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로 죽이기까지 나를 살려야만 된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생각 속에서 솟아나오는 마음이 사명의식입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고 내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실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걸 믿게 되며 사명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인간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학자들의 공통된 얘기가 무엇입니까?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에게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덕목이 겸손과 감사와 열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적어도 책 한 것만이라도 읽어보았다면 신문이라도 제대로 들춰보았다면 여러분 그건 알 겁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 다른 사람의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 이 공동체를 열어가는 사람 그 사람 속에는 겸손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들 속에는 열정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 속에 전쟁으로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들 속에 그들 마음 속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는 겸손 승리했다고 교만하지 않고 패배했다고 낙심하지 않고 붙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사의 찬송 그리고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생각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의식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승리하는 백성 속에는 바로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겸손함 감사함 그리고 열정 바로 이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삶의 역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교회오빠라는 영화책을 보신 줄 압니다 처다이 출산하고 졸여 나오던 날 남편이 대장암 사기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사실을 보고 시어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남편의 항암치료가 12차 항암치료가 끝나는 날 자신에게 혈액암 사기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관이 오은주 집사님의 암투병기를 KBS 다큐로 찍었던 것을 영화로 만든 이 영화입니다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 고난 앞에 대처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가 하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에게 저도 관심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사실 임종을 앞둔 사람을 제가 찾아갑니다 찾아서 그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확인할 때 어떨 때는 잔인한 생각이 들어가요 죽음을 선포하러 왔는가 선언하러 왔는가 내가 이분에게 끝까지 소망이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래서 이 얘기를 유심히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집사님은 집사님은 그토록 암이 재발되고 절망과 좌절이 계속해서 겹칠 때에 수많은 목사님들 와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릴 때에 힘이 나던가요? 그 질문합니다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저도 아프고 나서 많은 목사님들이 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고면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형제님 이 질병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고난이니까 이 고난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치료되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실 때는 머리로는 아멘아멘해요 그리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근데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기도는 저로 하여금 십자가의 능력 다시 한번 복음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기도 십자가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된 사람인가를 깨닫게 해 주시고 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감격을 일깨워주는 기도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 거두지 말라는 그런 권면의 기도 그런 기도를 들었을 때 오히려 더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많이 납니다 그렇게 대답을 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이 감격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이 복음이야말로 나를 가장 위로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그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극단 끝에 가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자락 내가 이 세상에 가진 모든 것 놓을 때 정말 나에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 뭘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 안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됨에 그 고룩한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그 믿음의 언약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붙드는 우루하이금 이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구총 교회는 말씀을 따라 세워진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나기 힘든 대설교가 있는 이동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양육됐습니다 진정 목사님의 선교의 열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역량을 받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한국계의 어떤 교인들보다도 많은 혜택을 누리신 분들입니다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무엇을 기대하시렵니까?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리더십의 변화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지구총 교회의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이 고난과 시련과 교회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전 이렇게 고면드리고 싶습니다 지구총 교회에 1년 동안 강단을 섬겼던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말씀을 붙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늘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사람 그리고 여러분 마음 구석구석 속에 죄인된 나된 그런 겸손함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지금도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붙들고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여러분 될 때 오히려 한국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한국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마중물로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이관희 집사님에게 몰려올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왜 더 살아야 합니까 왜 저보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느냐고 물어볼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으로 부르사 주의 길을 선고하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부르사